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서트와 교환이 버섯을 잘 섞었으니 잘 섞어있어서 선천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 전에 부모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후성유전학에 의하면 임신 전에 부모의 생활습관이 개선되어 정자와 난자의 후성유전체가 바르게 조절되면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예비 부모들은 나쁜 생활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 채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선천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신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임신 전에 반드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있는 실천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100배, 1000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으로 살까 두려워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 살해입니다. 미숙화로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허강원씨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장애 아들을 돌본 40년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날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건 아들의 몸뚱이만이 아니었다. 허강원씨의 실날 같은 희망도 함께였다. 발달장애로 부로그 나이에 키가 150cm에 멈춰버린 큰아들은 절뚝거렸지만 걸어는 다녔다. 아들이 혼자 걷는다는 건 그 이상의 의미였다. 대소변을 혼자서 가리고 밥이 있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돌보무 한계치이기도 했다. 허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밥 먹자고 큰아들을 불렀다. 큰아들은 기웃등하더니 서지 못하고 엎드렸다. 식탁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반잠 못 이루며 끙끙대던 고민들이 명쾌해졌다. 그래 같이 죽자. 허씨는 2015년 4월 15일 집 안방에서 자던 큰아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이렇게 아내에게 유서를 남긴 채. 아들을 망치로 내리쳤어. 규남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정선이 당신을 만나 한평생 잘 지냈어. 규남이에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소이다. 큰아들은 아내가 임신한 지 9개월째 되는 날 태어났다고 한다. 다섯 살이 됐지만 서지 못했다. 다운 중후군 지적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그 이후 하는 재미가 없었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흘린 김칫국물을 닦고 국물이 묻은 옷을 벗기고 발버둥치는 몸을 씻기는 일은 40여 년을 해도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을 돌보느라 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 일을 마치고 퇴근해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땐 집에 놀러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선 이웃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술만 마시면 눈물을 흘리며 피가 냈다고 합니다. 사실 큰아들 밥 차려주고 거두는 건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큰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다섯 살 터울인 작은아들에게도 형은 굴레였다고 합니다. 장애를 둔 형 때문에 파혼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죽고 없으면 형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은 동생뿐이지 않냐며 상대편 부모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허씨는 2015년 4월 15일 새벽 6시쯤 아내가 일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 수시발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아파트 복도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중간쯤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남편을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3일간 혼수 상태를 오갔지만 끝내 깨어났다고 합니다. 자폐야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의 피눈물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애애를 가진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은 아무도 그 아버지 욕하네요. 아니 못하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선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 참으면서 사는 엄마들 많지요. 세상을 떠난 강씨의 아들은 자폐성 장애 1급 중에서도 증상이 심한 편이었다. 갑자기 옷을 찢고 자해를 하고 가족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증세가 심한 장애인은 특수학교는 물론 시설에 다니기도 어렵다. 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통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아이는 부모가 24시간 내내 곁에서 돌볼 수밖에 없다. 강씨는 유서에서 이 땅에서 발달장애를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세상을 향해 마지막 목소리를 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백 모 씨가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함께 투신했고 극심한 양육 고통을 견디다 못한 서모 씨가 자폐아인 딸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딸을 살해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등을 일컫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19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2012년 통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처울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어 있다 보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부부간에도 대화할 여유조차 없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 위기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실태보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우울증 정도는 의심척도인 16점을 훌쩍 넘기는 19.43점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인 5.03후 4배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우울증 점수인 11.92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을 살해한 60대 모친 이야기입니다. A씨의 아들 B씨는 3세대 자폐 판정을 받은 뒤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심해졌고 20세가 될 무렵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 20여 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병원에서 아들 B씨가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B씨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A씨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B씨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엄마의 고통 얼마나 잔인했을까요? 장애가 있을까 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아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나 없이 어찌 살까? 중증장애 아들을 살해한 백혈병 부친 이야기입니다. A씨 아들은 소두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동조차 못하는 아들을 29년 동안이나 정성껏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을 하다가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권오중씨가 아들 발달 장애 때문에 걱정하며 눈물을 흘린 이야기입니다. 권오중은 난 우리 애가 나을 줄 알았어 라고 힘겹게 입을 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어 우리 아들이 가끔 내게 나 언제나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냐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들은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겪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 후에 임신하고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들은 아멘